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입니다. 바로 엊그제부터 됐으니까요. 진짜 따끈따끈한 소식이겠죠. 아직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 바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gov.kr 나오고요. 정부24 클릭하면 지금은 현재 대문에 떠 있네요. 이게 9월 30일부터 시행됐어요. 새창 열림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다른 블로그로 넘어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면 다시 정부24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기 검색창에 인감증명이라고 터볼게요. 인감증명 엔터 치면 서비스 바로 가기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신청하기만 눌러주면 지금 바로 될 것 같네요. 신청하기. 네 역시나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 또는 비회원 둘 다 가능합니다. 내가 전에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해놨다면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 인증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안 했더라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비회원 로그인 이런 것들 그냥 동의해준 다음에 제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겠네요. 제 이름 핸드폰 번호는 적지 않아도 되고요. 민원 처리 정보 알림 수신 동의 예 또는 아니요. 단순히 알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확인. 여기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963967 확인 누르면 지금 비회원 로그인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신청하기 누르면 여기 나오네요. 잠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안 된다는 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부티인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다음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이 밑에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고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가능하다.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인증을 해야겠네요. 인증 공동인증서는 저는 여기 없어서 다음으로 금융인증서 개인용 해보겠습니다. 금융인증서 휴대폰 문자 인증 제가 지금은 휴대폰에 온 문자를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오면 여기 적혀있는 71이란 숫자를 제가 답장을 보내고요. 조금 기다리면 됐습니다. 이 금융인증서 그럼 주소 확인 필수라고 합니다. 사는 곳을 입력했고요. 대상자 조회 또 적어야 되나요?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 이번엔 카카오톡으로 해볼게요. 인증률평 하면 여기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증 완료가 됐다고 나오면 확인 눌러주고 핸드폰에서요. 지금 여기서 인증 완료 다시 눌러줄게요. 인증하기. 발급 용도도 역시 필수인데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 써있네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인허가 면허 신청. 우리 관공서에 할 것 같고요. 공증 또는 보증이면 아마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등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처 또한 필수입니다. 제가 그냥 본인 확인이라고 제 나름대로 적어볼게요. 주소 이동사항은 필요 없고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만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면 조금 기다렸다가 잠시 대기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서 출력 누르면 화면이 뜰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지금 떴고요. 제 도장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프린터로 뽑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간편 인증 많이 하시니까요. 간편 인증도 해보겠습니다.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에서 카카오톡으로 또 해볼게요. 전체 동의 눌러주고 인증 요청하면 핸드폰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해주고요. 인증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나오면 컴퓨터에서 인증 완료 그러면 이런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인감증명까지만 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나오고요. 클릭해서 지금 신청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받으면 무료 직접 가야 되면 600원에 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니까 그 시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겠죠. 여기서 신청하기 눌러줍니다. 저는 지금 인증을 통해서 한 상태고요. 유의사항 확인 다음을 눌렀을 때 공동인증 또는 개인인증을 다 해야 되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예 한번 더 해보죠. 아이디로 로그인. 로그인해서 여기서 인감증명 또 쳐볼게요. 인감증명 서비스 바로 가기 신청하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서 유의사항 확인하고 다음 눌렀을 때 역시나 인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9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이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정말 번거로웠어요. 주민센터 가야 되죠. 내 신분증 챙겨 가야 되죠. 가서 또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다가 돈도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말 획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정말 좋은 서비스고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안됩니다. 인감증명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도용 인감증명 그리고 일반 인감증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을 뗄 때는 이 용도를 꼭 말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도용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실생활에서 잔금 칠 때 필요합니다. 잔금 치고 소유권을 넘겨줄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도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신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안 된다. 일반용만 되고요. 또 지금 법원 그리고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겠고요. 자세한 사용처 살펴볼게요. 인허가 면허신청 관공서에 낼 때 되고요. 공증 보상 청구 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계약할 때 여기서 뗀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의 경력증명용으로도 뽑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발급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 접속해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다음에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아까 살펴보셨듯이 중간에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PC에서만 발급 가능하니까요. 핸드폰으로 발급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유튜버 부티인입니다. 저희 부동산 계약할 때도 흔히 쓰는 거라 내용 함께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 계속 얻고 싶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죠. 제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